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동네우리교회 오늘은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을 섬기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운영하고 매해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냄비로 이웃사랑을 전하는 구세군 수원영문을 최종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자리한 구세군 수원영문 64년 전에 세워진 구세군 수원영문은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세계라는 캐치프레이지를 걸고 다양한 이웃섬김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구세군 수원영문은 행복을 디자인하는 교회라고 소개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들을 받고요. 받은 은혜들을 각자 있는 위치에서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저희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받은 그런 행복을 추구하고자 저희가 행복을 디자인하는 교회. 핵심 사역은 영원구원과 사회구원. 특별히 2006년도에 수원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리고 수원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장애인 시설과 이런 사회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 내에서 영원구원과 사회구원, 이 두 사역들을 저희가 균형있게 가져가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제조공장인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곳은 구세군 수원 영문이 처음으로 시작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작업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직업재활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어떤 역할을 하는. 화장지 제조기술이 뛰어난 정승진 씨. 승진 씨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돈을 받을 수도 있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자신감. 좀 더 한바짝 앞서 가게끔 많이 유도하고 계신, 그게 뿌듯하고.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거리. 크리스마스 캐럴 연주와 함께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자선냄비로 이웃사랑을 나누는 구세군 수원 영문. 브라스밴드의 캐럴 연주가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온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악기도 불고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모금함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서 정말 행복한 따뜻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좀 다들 행복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선냄비 사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곳은 바로 보배로운 교회.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매일 자선냄비 봉사에 나서고 있는 보배로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람을 느끼면서 이 추위에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이 같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자선냄비 사역을 같이하고 있는 보배로운 교회 류철배 담임 목사는 이웃사랑의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이 범교단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세군 교회도 우리 같은 계신 교단인데 범교단 차원에서 교회 연합사업으로 이게 총회적으로 추진되면 참 좋겠다. 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자선냄비. 구세군 수원영문 최초로 담임사관은 온정의 손길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감사한 게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회복되는 그런 시기에 많은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에 참여해주는 부분들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영혼구원과 사회구원의 두 날개를 균형있게 펼치기 위해 행복을 디자인하며 나아가는 구세군 수원영문.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올 한해도 사랑의 종소리를 울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